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기술 용어의 마지막 부분 즉 시스템 보안과 관리 분야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정보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신기술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조금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묵과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안과 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안에 관련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템피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컴퓨터나 휴대폰과 같은 통신기기를 사용할 때 공중에 누설되는 전자파를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수신함으로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이 템피스트 그래서 전자파가 다른 사람한테 불법으로 수신돼서 사용되는 것 즉, 예전에 전화 기술이 좋지 않을 때 전화가 혼선이 돼서 3차 통화가 되고 그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가 이제 불법으로 수신한 그때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모두 불법으로 수신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용어가 템피스트라고 하는 용어고요 그다음에 PIMS라고 하는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뜻하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주 정보 유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PIMS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학습자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구축한 체계를 PIMS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각 기업의 PIMS에 대해서 3개 분야에 119개 점검사항을 두어 가지고 법적 필요조건을 만족하는지 조사해서 만족할 때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PIMS 인증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같은 데 가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을 할 때는 인증서를 하나 받을 거예요 그런 인증서를 뜻하는 것이 PIMS라는 용어라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랙 프로베이션 해가지고 내부 정보 유출방지 기술을 DLP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조직 내에 중요한 내부 정보가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또 외주사원의 단말기 적힌 해킹 등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DLP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메트릭스에서 생체 인식에 모든 인간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인증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바이오메트릭스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E-Discovery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대상으로 한 재판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E-Discovery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뭐 재판에 필요한 증거나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E-Discovery라고 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SMI 스미싱 해가지고 전체를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휴대폰에 SMS 문자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서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해킹 기법이 스미싱해 그래서 요즘 이런 해킹 기법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OTP라고 해서 온라인 타임 패스워드에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뜻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 할 때와 같이 사용자 인증시마다 매번 다른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기술을 OTP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일회용 비밀번호가 OTP고요 그 다음에 MOTP 같은 경우는 모바일 원타임 패스워드에서 모바일에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OTP는 일반적인 일회용 비밀번호고 M이 붙으면 모바일 즉 휴대용 기기의 일회용 비밀번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Key라고 아트에키 해가지고 Key Logo 공격을 뜻하는 거예요 키보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가로채서 외부에서 몰래 탐지해가는 해킹 기법인 Key Logo Attack 그래서 키보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가로채서 외부에서 몰래 탐지해가는 해킹 기법을 의미한다는 것 그 다음에 안티 디버깅 해가지고 디버깅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기능을 역추적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막는 기술을 안티 디버깅이라고 한다는 것 즉 역공학에 의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디버깅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안티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ET 해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인데 프라이버시라는 건 사용자 개인에 대한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보호 기술을 PET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DLP 같은 경우는 데이터 유출 손실 방지 기능이에요 그래서 조직 내부로부터 외부로의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보호 대책이 DLP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토킨 해가지고 스마트 토큰인데 보안 기능을 추구한 스마트 카드로서 생김새는 USB 메모리 형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인증서라든지 보안 모듈 은행 카드 기능을 담당하는 IC 칩 등을 내장하고 있어서 일반 스마트 카드로서 기능은 물론 인터넷 뱅킹용 전자통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토큰 그 다음에 이 패스포트 해가지고 전자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자여건을 상용화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여건의 의변조 방지 및 여행제 편익도무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 우주의 여건에서 전자여건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NAC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에서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어떤 그룹에서 정보 시스템 예방 차원에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 새로운 네트워크 보안 패러다임이 NAC라는 거 그 다음에 NAC의 모델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접속 단말에 의한 보안 평가라든지 보안 문제에 대한 대응 네트워크 접근 허용 보안 정책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응 업무 순환 절차의 순서로 구현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UTM 이라고 하는 유니필드 트랙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통합 위협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다양한 보안 솔루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보안 솔루션이 UTM 이라는 거 그래서 방화벽이라든지 침입 방지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 DB 보안, VPN 웹 보안, 콘텐츠 보안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솔루션 운영에 따라서 많은 비용과 공간 인력이 요구되는 것이 UTM 이라고 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ESM 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통합 보안 관리 시스템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ESM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던 UTM 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SO는 최고 보안 책임자를 뜻해요 셀프 시큐리티 오피셜화 해가지고 정보보안 대책 수립과 집행을 책임지고 기술적 대책이라든지 법률적 대응까지 총괄하는 기업 내 최고의 임원을 CSO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를 CISO라고 부른다는 거 유념해서 CSO와 CISO를 구분을 해서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밍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요즘 많이 들어보시는 용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합법적으로 소용하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는 기술이 파밍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해킹 기법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DOS라고 하는 Daniel of Service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의 해킹 기법 중에 하나인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인터넷상의 공격 행위의 하나의 일종이라는 거 그래서 TCP SYM 플로딩이라는 이메일 폭탄 등의 공격을 통해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발생을 시켜서 유도하는 공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라는 건 용량이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DOS라고 하는 해킹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쿠키라고 하는 건 인터넷의 특성인 비연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 보관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홈쇼핑에 로그인을 해서 로그아웃 할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쿠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즉 이용자 계정과 패스워드 방문한 사이트 등을 보관하는 단위를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인데 사용자가 특정한 웹서버에 접근을 하면 사용자의 쿠키 정보가 웹서버에 곧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직전 작업과 연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로그인을 한 후부터 로그아웃 할 때까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쿠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레이 에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인터넷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에 설치가 된 후에는 사용자의 기대와 다른 동작을 해서 시스템 성능을 악화시킨다든지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것이 그레이 에어에요 즉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어떤 어플로케이션을 다운받다고 자동으로 아니면 강제적으로 다운을 받게 해 놨어요 그럴 경우를 그레이 에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설치가 된 후에는 요금을 결제를 하라든지 아니면 불편을 계속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그 어떤 창을 표시를 해 주면서 결제를 해야만 바이러스를 치료를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레이 에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치가 된 후에 삭제를 해 주시면 또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드웨어라는 건 인터넷 광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독립 프로그램이 에드웨어라고 하는 용어고요 AMR이라고 하는 오토매틱 메터 레딩 해 가지고 원격 검침이에요 요즘 가스라든지 수도 검침 전기 검침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AMR이라고 하는 원격 검침을 뜻하는 거예요 자 즉 요즘은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아니면 가정 여러가지 사건이 많다 보니까 가정에 출입문을 또는 또 직장에 모든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가정에 사람이 없을 경우 어떤 검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원격 검침 기능을 이용해서 요금 부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이나 기업이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하지 않고 원격에서 검침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AR이라는 거 자 그래서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용어가 AMR이고요 그 다음에 CMLS라고 하는 카피라이트 라이센스 매기지먼트 시스템에서 저작권 라이센스 관리 시스템에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CLMS라고 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스토킹 해가지고 이메일이라든지 게시판, 이동통신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범죄 행위 사이버 스토킹 자 그 다음에 GPN에서 Government Personal Infobration Number 해가지고 정보 개인인식번호 자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의 어떤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인식번호를 부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대체수원으로 제공하는 개인인식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IPIN이라고 해서 Internet Personal Information Number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하는 인터넷 주민등록번호를 IPIN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심해가지고 범용가입자 식별모델 자 그래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보면 유심칩이 하나씩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인증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칩이 유심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유지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된 개인정보로는 통신사업자라든지 사용자 비밀번호 아니면 개인전화번호 로밍정보 등이 포함이 되는 것이 유심칩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DRM이라고 하는 디지털 라이트 매기지먼트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그래서 음악이나 영상 출판문 등이 페이퍼에서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어떤 저작권을 관리하는 용어가 DRM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와 서비스 분야에 관련된 용어들인데 이 부분은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를 하셔서 학습을 해 주시고 정보와 서비스 분야는 요즘 대두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학습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용어인데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회사 사무실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 근무하는 환경을 스마트워크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N스크린 서비스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N개의 상의한 단말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N스크린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소싱에서 클라우드 소싱에 자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컴퓨터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클라우딩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 내부 사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의 일부를 기업의 외부 일반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대신하도록 시키는 사업 방식이 클라우드 소싱이라는 거 자 그래서 클라우딩과 더불어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SAA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ASA 서비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거예요 기업이 필요하는 소프트웨어들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SAS라고 하는 용어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용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사용이 됐던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은 꼭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블루쉬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그룹을 이루는 것이 블루쉬머예요 자 그래서 블루쉬머는 이동족이라든지 무서워하는 여성이라든지 20대 아침 사양족이라든지 피곤한 직장인 351 일하는 엄마라든지 아니면 살찐 한국인으로 꼽았다는 거 자 그래서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그룹을 의미하는 게 블루쉬머고 그 다음에 CRM이라고 해서 고객관계 관리인데 기업과 고객관계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이 CRM이고요 자 그 다음에 ERP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레이밍 해가지고 요즘 기업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기업 자원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산에서부터 모든 유지보수까지 즉 생산계획 수립에서부터 자재구매, 물품, 출하, 광고, 판매, 고객관계를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 기반으로 연결을 해서 실시간 관리를 지원해 주는 경영지원 시스템이 ERP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ERP라고 하는 용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테크놀로지에서 녹색 기술인데 지구온난화, 자원고갈, 유해가스 배출 증가했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친환경 저전력 기술을 의미한다는 것 자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그린 IT, 녹색 기술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가이드에 그리드 해가지고 전력 공급 시스템을 IT 기술과 접목을 해서 지능의용으로 개선한 시스템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전력 단가가 높을 때는 전력 사용량을 자동적으로 줄이고 전력 단가가 낮을 때는 전력 사용량을 또 자동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GTI라고 하는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인덱스 해가지고 그린 에너지 기술 지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평가를 목적으로 만든 기술 특화에 관한 지수를 GTI라고 하는 용어라는 거 자 그래서 5개 분야 즉 태양광 연료전지 청정연료 발광 다이오드 2차전지에 대해서 어떤 기술 특화에 대한 지수를 뜻하는 것이 GTI라고 하는 용어고요 신 클라이언트 PC에서 기존 PC에서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를 제거로 해서 최소한의 하드웨어 문을 갖춘 PC가 신 클라이언트 PC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해가지고 일반 고객이나 기업 고객이 필요하는 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연하게 제공 즉 임대해주는 개념이 클라우딩 컴퓨터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임대료가 아직은 비싸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 개념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화 기술이라고 해서 실제 컴퓨팅 자원의 정체와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양한 종류와 무한한 용량의 컴퓨팅 자원을 느끼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이 가상화 기술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TE라고 해서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에서 실시간 기업 경영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반 정보들을 온라인 실시간으로 유통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업무 지연을 제거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가속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 방식이 RTE라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이해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인데 기업 정보와 관련된 자원을 단순화하고 재사용성을 최대화함으로써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기업 내 최고 정보 책임자들이 마련하는 밑그림이 이해라고 하는 용어고요 자 그 다음에 SOA에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SOA고요 그 다음에 ITTL이라고 해서 IT 인터스트럭처 라이브러리에서 IT 서비스 관리 분야의 프로세스에 관한 세계적인 선진 사례를 영국에서 정리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외국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레벨 아그리먼트 해가지고 SLA에서 서비스 수준 관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신망 이용자에 대해서 통신망의 정성품질을 보증하는 계약을 가리키는 용어가 SLA고요 그 다음에 ETL은 Extract Transform and Load 해가지고 추출 변환 적재를 뜻하는 거 어떤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시스템으로 옮길 때 이루어지는 3단계 과정을 이루는 말이 ETL이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WBS 요런 용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KO에서 CHAP Knowledge Official에서 지식 총괄 책임자 그래서 우리가 CSO라고 하는 총 보안 책임자라는 용어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자 그래서 CKO라고 하는 지식 총괄 책임자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QOE라고 해서 Quartory of Experience에서 체감 품질이라는 거 폐기 지불한 사용료에 대항하는 서비스 기대치를 근거로 해서 규정하는 품질 척도를 QOE라고 하는 용어로 대신한다는 거 그 다음에 스컴에서 이러닝 표준기관에 ADL이 제시한 표준화 모델을 뜻하는다는 거 그 다음에 포스트넷 해가지고 IT 기반으로 한 우편물류 유통에 관한 통합 정보시스템이 포스트넷이고요 자 그 다음에 EDMS에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에서 다양한 종류의 문서와 정보를 생성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통합 관리를 하는 용어가 EDMS 그 다음에 EIS에서 경영진 정보시스템에서 일종의 경영정보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EIS고 예전에 사용됐던 MIS라는 용어하고는 차별화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매기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어떤 경영정보시스템이 MIS인데 EIS 같은 경우는 Executive Information 시스템에서 경영진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EIS고요 그 다음에 그룹웨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룹웨어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서 전자문서 교환을 뜻하는 것 그래서 요즘은 전자문서로 모든 내용을 송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거래문서를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상호 교환하는 방식을 EDI라고 하는 전자문서 교환 방식 꼭 암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ECM 이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기지먼트에서 기업 컨텐츠를 관리하는 용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DW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창고라는 의미로 데이터에 저장해서 분석 방법까지 포함한 내용이고 뭐 고객들의 구매동향이라든지 새로운 품질에 대한 반응 제품 수익률 등 마케팅 정보를 획득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데이터 웨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도 있고요 거의 동일한 용어예요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올랩이라고 하는 OLAP라고 하는 온라인 아날리스틱 프로세싱 해가지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하고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찾아가는 어플로케이션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던 시스템 보안관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웹서비스에 관련된 그 신기술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 봤는데요 웹서비스 부분에 대한 어떤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체감을 했던 용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용어들은 정확하게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들 중에 일부에요 자 그리고 시간 관계상 급하게 또는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재를 참조를 하셔서 신기술 동향 문제 같은 경우는 이해와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용어들을 학습을 하실 때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만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결합을 해서 3개 내지 4개의 용어가 하나의 문제로 결합이 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합을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출문제를 참조하셔서 많이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적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이 신기술 동향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암기와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 주시고 제가 짚어드린 부분에 대한 용어들은 정확히 학습을 해 주시고 교재를 참조를 하셔서 나머지 용어들에 대해서도 학습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학습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학습자 여러분 학습하시느냐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